여러분 하이하이 반갑습니다. 자 요즘 너무너무 핫한 상승효과 상승효과를 가르치는 수학강사 이승효라고 합니다. 너무너무 반갑고요. 오늘은 제가 2024학년도 수능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트렌드, 트렌드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말씀을 드릴 건데 이 트렌드라는 게 선생님의 그 커리큘럼 중에 있는 하나의 강좌예요. 트렌드, 지금 수능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물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개념도 있고 스킬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현재의 경향이 뭔지를 알고 대비하는 게 필요하겠죠. 자 그 중에서 선생님 강좌 중에 일단 일부만 딱 뽑아서 오늘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근데 강좌 안 들어도 중요한 건 뽑아갈 수 있게 선생님이 아주 중요한 거 가져왔습니다. 자 첫 번째 바로 이거예요. 행동영역이다. 자 여러분들 이것만 일단은 오늘 배우고 가도 지금 이걸 듣는 10분이 아깝지 않을 것이다. 자 여러분들 행동영역하게 되면은 잘못 알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뭔가 문제가 나오면은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할 것인가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래프가 나오면 내가 이렇게 반응한다. 이걸 행동영역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아니고 이 행동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네 가지 계산능력, 이해능력, 추론능력, 문제해결능력이라고 평가원이 정의를 해놓은 네 가지의 능력이에요. 능력. 이 능력을 평가원에서 수학시험을 통해서 평가하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자세하게 줄줄이 적어놨어요. 여러분들 이거 알고 있습니까? 각 평가 항목들이 뭔지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는 게 수능시험인데 수능시험이 무슨 시험인지는 알고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사실은 트렌드라고 하는 게 이거예요. 평가원에서는 이거에 기반해서 문제를 출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이게 어디 나온 거냐면은 평가원에서 발표하는 출제 매뉴얼입니다. 얘가 자 이 중에서 오늘 한 가지 추론능력을 선생님이 가장 좀 강조를 하고 싶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오늘 주제가 트렌드잖아요. 트렌드가 이거라 이거지. 자 추론능력. 여러분들 추론능력 하게 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뭡니까? 선생님 수업시간에는 추론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함수추론, 수혈추론. 이게 뭐냐면 모르는 거를 때려 맞추는 능력을 추론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퍼즐 맞추기나 이런 그런 능력이랑도 관련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범인을 잡는데 단서들이 있으니까 아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저 친구가? 이러면서 범인을 맞추는 게임 같은 그런 능력을 말하는 거죠. 자 근데 그게 이렇게 추상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 왜? 평가원이라는 게 그렇게 대충 시험을 출제하는 그런 기관은 아닐 것이고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이 교과서라던가 이런 시험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근거가 없이 대충 만들 수는 없을 거 아니야. 매번 출제위원으로 바뀌고 하는데 이 시험은 어떠한 시험이다라는 매뉴얼 딱 기준이 있어야지만 그 평가 기준에 맞춰서 매번 공정하게 시험을 출제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평가원 이런 걸 만들어놨다. 근데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자 여기까지를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추론 능력 이게 지금 중요하다는 거야. 뭐라고 써 있냐면은 나열하기 세워보기 관찰들을 통해 문제 해결의 핵심 원리를 발견한 능력이래. 나열하기 세워보기 관찰. 자 여러분들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이 추론 능력은 말이죠. 식을 얼마나 잘 세워서 계산을 얼마나 잘 할 것인가. 누가 누가 미분을 잘하나. 이게 아니라는 거야. 뭐다? 나열하기 세워보기 관찰. 전문용어로 세 글자. 노가다다. 노가다. 전문용어 세 글자. 노가다. 여러분들 문제 풀다 보면 아 이거 노가다로 풀었어. 약간 그런 느낌 있잖니? 직접 하나하나씩 나열하고 써보면서 하나씩 세워보고 관찰해봐라. 평가원이 이거를 여기다 써놨다고. 이게 최근 수능에서 중요하다고요. 자 두 번째가 이제 정확한 개념이에요. 개념은 당연히 정확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지금까지는. 수능이 이제 쉬웠을 때는 말이지. 그냥 대충 개념을 알고 있어도 문제를 풀 수가 있었어. 그러니까 예전에 등급컷이 그렇게 높았지. 근데 지금 어때? 점점 점점 4등급 5등급은 계속 떨어지면서 애매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을 계속 변별한단 말이야. 그래서 수능이 그냥 매번 어려워져. 작년 6월, 작년 9평, 수능 감수기 계속 수능이 어려워져. 계속 어려워져. 어려워져. 미쳤어. 너무 어려워져요. 수학이. 자 근데 거기에 이제 중요한 게 뭐다? 이 정확한 개념. 이게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거를 뭐 대충 풀 수도 있는데 아 뭐지 약간 애매하다라고 느끼면서 문제를 푼 학생이 되게 많고 그것 때문에 틀리는 학생이 되게 많았어요. 자 이거를 내용을 이제 설명하려 그러면은 속도, 가속도 이런 개념도 필요하고 좀 어려우니까 지금 여기 캐스에서 다루진 않을 건데 이 정확한 개념을 알기 위해서는 뭐냐면 그냥 단순하게 공식 뭐 도함수에 활용해서 배우는 그런 공식 이런 거를 알아서 쓰는 게 아니라 교과서 중간중간에 나오는 정확한 정의라던가 증명까지 알아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는 것들이 점점 늘어나더라. 자 요게 지금 선생님이 보고 있는 두 가지 일단은 큰 트렌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될 것인가 그거는 말이죠. 그냥 이렇게 뜬구름 잡는 얘기로 될 것은 아니고 사실은 최근에 수능 문제들과 최근 평가 문제들을 가지고 실제로 그럼 어떻게 출제가 됐고 이걸 어떻게 대비해야 될 것인가 단원별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이죠. 이게 2023학년도에 수능이 이렇게 나왔잖아. 뭐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그냥 딱 그때만 나온 게 아니야. 그 전에 봤던 평가원 모의고사는 그 전 수능까지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최근 한 2년 정도의 기출만 잘 분석을 해도 최근 시험의 경향을 알 수가 있고 알아서 뭐 해. 어디다 써먹을 거야 우리는. 2024학년도 수능을 대비하는데 써먹어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만든 게 이제 선생님의 트렌드라는 수업이에요. 트렌드라는 수업은요. 뭐 정규 수업처럼 이렇게 길지는 않고 한 9시간 정도 9시간 정도로 이제 구성이 되면서 최근의 기출문제들을 분석을 하고 특히 2024학년도 최근 수능을 바탕으로 해서 아 지금은 이런 거를 대비를 해야 된다. 여러분들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포인트들을 짚어주는 특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장 강의도 개강을 앞두고 있고요. 촬영을 해서 인강으로도 제공을 할 예정에 있으니까요. 또 트렌드라는 수업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또 봐요. 여러분 안녕. ère